꿈에서 깨지는 장면을 경험하는 것은 종종 강렬한 감정을 동반하며 개인의 심리적 상태와 내면의 갈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깨지는 꿈은 물리적인 깨짐을 넘어서 다양한 심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꿈의 해석은 꿈을 꾸는 개인의 상황과 감정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 글에서는 깨지는 꿈의 상징적 의미를 문원적 배경과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이 꿈이 지닌 심리적, 정서적 의미를 탐구하겠습니다. 깨지는 꿈은 일반적으로 물리적 파손을 떠올리게 하지만 꿈에서의 깨짐은 더 깊은 심리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깨지는 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상징적 의미입니다. 깨지는 꿈은 종종 감정적 파탄이나 불안을 나타냅니다. 꿈에서 유리창, 거울 또는 도자기와 같은 물체가 깨지는 장면을 목격하는 것은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고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내면의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반영하며 개인의 감정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깨지는 꿈은 개인의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이나 위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꿈에서 중요한 관계를 상징하는 물건이 깨지는 장면은 그 관계가 현재 불안정하거나 갈등을 겪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갈등을 다루어야 하는 상황의 직면에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깨지는 꿈은 자아의 붕괴나 정체성의 문제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자신이 가진 자아를 나타내는 물체가 깨지는 장면은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럽거나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아의 불안정성과 정체성의 혼란을 반영하며 자기 이해와 정체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깨지는 꿈은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깨진 물체는 과거의 상황이나 문제가 종료되었음을 의미하며 새로운 시작이나 기회의 도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개인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깨지는 꿈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원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문화와 시대의 문원에서 꿈의 상징적 의미를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문원적 배경은 깨지는 꿈의 해석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동양문원에서도 꿈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중국의 고대 철학서인 주역과 같은 문원에서는 꿈의 상징을 통해 인간의 삶과 운명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깨지는 꿈은 동양문원에서 개인의 내면적 갈등이나 변화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주역에서는 깨지는 꿈이 개인의 내면적 갈등이나 불안을 반영하며 이러한 꿈은 개인이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거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설명합니다. 깨지는 물체는 과거의 문제나 갈등을 상징하며 새로운 시작이나 변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꿈으로 해석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꿈의 상징적 의미를 분석하는 다양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꿈이 개인의 심리적 상태와 정서적 반응을 반영한다고 보며 깨지는 꿈은 개인의 내적 갈망이나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깨지는 꿈을 통해 개인의 감정적 상태와 내적 갈등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꿈은 개인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감정적 안정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설명합니다. 깨지는 물체는 개인의 심리적 압박이나 불안을 상징하며 이러한 꿈은 감정적 안정성을 찾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깨지는 꿈의 심리학적 해석은 개인의 내적 상태와 감정적 반응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심리학적 해석은 꿈의 세부 내용과 꿈을 꾼 개인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깨지는 꿈은 종종 감정적 파탄이나 스트레스를 나타냅니다. 꿈에서 유리창, 거울 또는 도자기와 같은 물체가 깨지는 장면을 목격하는 것은 개인이 현재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고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내면의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반영하며 감정적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깨지는 꿈은 개인의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이나 위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에서 중요한 관계를 상징하는 물건이 깨지는 장면은 그 관계가 현재 불안정하거나 갈등을 겪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개인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갈등을 다루어야 하는 상황의 직면에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깨지는 꿈은 자아의 붕괴이나 정체성의 문제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자신이 가진 자아를 나타내는 물체가 깨지는 장면은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럽거나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개인은 자아의 불안정성과 정체성의 혼란을 반영하며 자기 이해와 정체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깨지는 꿈은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깨진 물체는 과거의 상황이나 문제가 종료되었음을 의미하며 새로운 시작이나 기회의 도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개인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깨지는 꿈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유용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깨지는 꿈이 개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감정적 파탄과 불안 김씨는 꿈에서 유리창이 깨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김씨는 최근에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겪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의 감정적 파탄이나 불안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유리창이 깨지는 장면은 김씨가 현재 감정적인 스트레스나 압박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감정적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관계의 갈등과 위기 이 씨는 꿈에서 중요한 관계를 상징하는 물건이 깨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씨는 최근에 대인관계에서 갈등이나 위기를 겪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의 관계의 문제를 반영합니다. 꿈에서의 깨진 물건은 이 씨가 현재의 관계에서 갈등을 해결하거나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례 3. 자아의 혼란과 정체성의 문제 박 씨는 꿈에서 자신의 자아를 나타내는 물체가 깨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박 씨는 최근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럽거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의 자아의 불안정성과 정체성의 혼란을 반영합니다. 꿈에서 깨진 물체는 박 씨가 자기 이해와 정체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례 4. 변화와 새로운 시작 최 씨는 꿈에서 오래된 물체가 깨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최 씨는 최근에 새로운 시작이나 변화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준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에서 깨진 물체는 과거의 문제나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의미하며 새로운 기회의 도례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깨지는 꿈을 해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필요합니다. 꿈의 세부 내용 꿈에서 깨진 물체의 종류와 상황을 세심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물체의 종류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며 꿈의 세부 내용이 꿈 해석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꿈을 꾼 개인의 감정상태 꿈을 꾼 개인의 현재 감정상태와 심리적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깨지는 꿈은 개인의 감정적 불안이나 갈등을 반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감정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화적 배경과 개인적 경험 꿈의 의미는 개인의 문화적 배경과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꿈을 꾼 개인의 문화적 배경과 개인적 경험을 고려하여 꿈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깨지는 꿈은 감정적 파탄, 관계의 갈등, 자아의 혼란, 변화와 새로운 시작 등 다양한 심리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문화적 배경과 심리학적 해석을 통해 깨지는 꿈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상태와 감정적 갈망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깨지는 꿈이 개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꿈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유의사항도 제시하였습니다. 깨지는 꿈은 단순한 시각적 경험이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상태와 감정적 반응을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내면적 갈등과 감정 상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필요한 변화나 치유의 과정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꿈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개인은 자신의 삶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감정적 안정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거울을 남에게 내어주거나 거울이 깨지는 꿈 부부간이나 연인 사이에 이별이나 불화, 말썽 등 좋지 못한 불상사가 발생하게 된다. 거울이 깨지는 꿈 거울이 깨지는 꿈을 꾸게 되면 만날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미정미정 미루거나 하는 일마다 실패와 저절로 어려운 나날을 보낸다. 거울이 떨어지거나 깨지는 꿈 그동안 자신에게 도움을 주던 사람이 도움을 주지 않게 되거나 멀리 떠나가게 되는 꿈이다. 또는 그 사람에 대한 믿음도 깨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던 연인이 자신을 떠나가게 되는 꿈이 되기도 한다. 이미 깨어진 거울을 보거나 금이 간 거울을 보는 꿈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꿈이다. 깨어진 거울은 가정의 파탄이나 이혼 등을 의미하게 된다. 사업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거울이 떨어지거나 저절로 깨지는 꿈 협력자나 귀인을 잃고 가깝게 지내던 사람과 멀어지게 될 꿈 결혼이 방해자에 의해 깨지는 꿈 결혼이 방해자에 의해 깨지는 꿈을 꾸게 되면 매우 실망스러운 일을 당하거나 말썽이 생길 징조다. 계란을 깼는데 노른자가 터져버린 꿈 노력이 필요하다. 입시, 셀서, 점수가 부족하다. 계란이 깨지는 꿈 진행 중인 일이 중도에서 실패, 좌절된다. 깨진 병을 본 꿈 불행이 생길 꿈이다. 꽃병이 깨지는 꿈 내가 구상하고 있던 일이 보류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것을 뜻하고 혹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아질 것을 뜻하는 꿈 들고 있던 유리가 깨지는 꿈 현실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계획들이 잘 진행되지 않고 차질이 생기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그로 인해 금전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암식 꿈 술주전자가 찌그러지거나 술잔이 깨지는 꿈 술주전자가 찌그러지거나 술잔이 깨지는 꿈을 꾸게 되면 집안에 굳은 일이 생기거나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된다. 술잔이나 쟁반 냄비 등이 깨지는 꿈 사업 실패, 질병, 사고 등이 생김 술잔이나 찻잔 등이 깨지는 것을 본 꿈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밀고 나가고 싶은 심리상태를 반영한 신몽의 일종 살독이 깨지는 꿈 후효로운 시절은 다 지나가고 궁핍과 어둠이 닥친다. 참여 반성을 한다. 약사발이 깨지는 꿈 실제로 환자는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래도록 앓게 된다. 순간 실수와 부덕한 탓으로 하루가 아닌 오랜 나날을 후회하게 된다. 오금니 깨지는 꿈 이빨이 깨지는 꿈은 대표적인 흉몽입니다. 이빨은 가족을 상징하며 이러한 이빨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가족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빨의 위치마다 가족 구성원이 다르게 됩니다. 오금니의 경우에는 윗사람을 의미합니다. 뜻밖의 사고수가 있어 몸을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하며 부모에게 교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부모님의 안부를 잘 물어보는 것이 좋고 큰 지출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 오왕에 있는 물이 마르거나 오왕이 깨지는 꿈 행복, 재물 등이 흩어지고 아는 사람 중에 병들거나 하고 있는 일이 침체됨 요강이 깨지는 꿈 부부가 이별하게 되는 꿈이다. 유리가 깨지는 꿈 성공 직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암시하는 꿈 유리병이 깨지는 꿈 진행 중인 일이 중도에서 실패, 좌절된다. 유리잔이 깨지는 꿈 가족, 친지들과 연관된 손실이나 말썽이 생기고 집안이 어수선해지는 꼴찌 아픈 일이 빚어지며 남자는 여자로 인해 어려운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유리창 문이 깨지는 꿈 온이 나빠져서 재물 손해를 보게 되거나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게 되는 등 걱정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빨이 깨지는 꿈 질병을 앓게 되어 고생을 하게 되는 꿈이고 회사 업무나 사업에 지장이 생기게 되는 징조의 꿈입니다. 꿈 속에서는 진통을 느끼지는 못하고 보통 청각이나 시각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간혹 앓던 이가 아픈 꿈을 꾸게 되면 현재 상황이 안 좋을지언정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일부러 거울을 깨는 꿈 새로운 신분, 믿음, 협조자가 생긴다. 장독에 있는 큰 항아리에 벼락이 쳤는데 그 항아리 옆에 있는 항아리가 깨지는 꿈 새로운 연구 성과를 크게 평가하는 바람에 다른 연구물이 빛을 잃게 된다. 장독이 떨어져서 깨지는 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나 자신이 책임을 맡은 일거리들이 진저를 보지 못하고 부실한 운영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의미하는 꿈이다. 접시가 깨지는 꿈 접시를 일부러 깨뜨리는 꿈은 이성을 정복하고 싶은 욕구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본인의 의지가 아닌 상태에서 깨지는 꿈은 사업의 실패, 질격, 사고 등 불운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안의 노인복 항아리를 깨뜨리는 꿈 복과 재물과 돈이 새어나가고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창문이 깨지는 꿈 온이 나빠져서 재물 손해를 보게 되거나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게 되는 등 걱정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하늘이 갈라지며 깨지는 것을 보는 꿈 국가적 혼란이나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핸드폰 액정 깨지는 꿈 핸드폰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압니다. 요즘 세상에서 핸드폰이 없으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게 힘이 들죠. 이러한 핸드폰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해가 살만한 발언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